자 1번부터 가보면 과학자로 보는 화학의 역사의 일부분이에요. 멘델레프, 하버, 모즐리 이렇게 나왔는데 원소들을 무슨 순으로 배열하여 자 여기 나왔잖아. 멘델레프 주교유표에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했다. 그럼 멘델레프는 아니네. 멘델레프의 주교유표의 문제점을 해결한 사람은 모즐리라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교유표는 크게 두 개. 원자량순이냐 원자번호순이냐. 원자량순으로 나열하신 분이 멘델레프고 거기서 몇 개가 틀린 게 있었지. 그거를 원자번호순으로 수정하신 분이 모즐리라는 분이고 그래서 이 모즐리의 주교유표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원자번호순이다. 이렇게. 멘델레프가 원자량순이다. 이 두 개를 꼭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자번호, 여기 들어간 게 수정된 거니까 원자번호주이다. 그래서 1번에 정답 5번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점수 획득용이지. 자, 프로펜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에탄올,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렇게 나와있네. 자, 보면 지금 기억은 탄소화합물이다. 자, 탄소화합물은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을 통칭하는 거니까 맞는 지문이죠. 자, 그거하고 비교해서 뭐 내신에서도 그런 거는 이제 많이 함정으로 파는 거지만 탄화수소. 요건 탄소화물의 일부예요. C하고 H로만 돼 있는 거. 그걸 탄화수라고 하고 탄소화물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탄화수소라고 해도 되는 거고 탄소화합물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에탄올을 보면 의료용 소독제로 사용된다. 여긴 지금 워시액 성분으로. 이게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잘 날아가라고 워시액 성분으로도 쓰는데 의료용 소독제.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맨날 손 닦던 게 에탄올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아세트산의 설명이고 아세트산은 물에 녹으면 산성, 약산성을 띠는 거죠. 대표적인 산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맞는데 혹시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 에탄올, OH 보인다고 얘 물에 녹였을 때 염기성. 이러면 안 된다. 중성이야. 알콜은 다 중성이고 OH가 보인다고 다 염기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금속과 결합하고 있어야 돼. NOH, KOH. 그런 것들만 염기성이 나타나는 거고 자, 여기는 액성이 중성이다. 자, 아세트산은 염기성. 이건 산성. 자, 얘는 중성. 그래서 중성, 산성. 액성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하세요. 자, 기니디가 모두 맞으니까 정답 5번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이거는 이제 화학결합 구별하는 문제지. 자, 지금 물질이 3개 나왔는데 포도당초, 염화칼슘. 그래서 화학식을 보자마자 아, 너 금속결합이야, 이온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자, 이게 구별돼야 돼. 자, 금속만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금속결합이죠. 근데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다. 이러면 무슨 결합? 어, 이러면 이용결합. 그 다음에 비금속만으로 돼 있다. 이러면? 그렇지. 공유결합으로 분류를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포도당을 딱 보니까 CHO. 전부 비금속이잖아. 그럼 공유결합. 그 다음에 이건 금속결합. 그 다음에 금속, 비금속 만났으니까 염화칼슘은? 어, 이용결합. 그래서 3개의 화학결합을 다 준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특징. 고체 상태에서 연성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연성이라고 쓰긴 했지만 연성 또는 전성. 전성은 표짐성, 연성은 퍼핌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연성이건 전성이건 누구의 성질이니? 어, 이건 금속의 성질이죠. 금속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연성이 있는가? 금속을 고르세요. 라고 한 거니까 자, 이게 처리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지문은 맞고요. 자, 나머지 두 개가 이리로 왔는데 이거 써놨잖아. 포도당 써놨잖아. 그치? 그러면 남은 거 염화칼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염화칼슘의 특징이 가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니은을 가볼까? 자, 그러면 염화칼슘의 특징이어야 되는데 공유결합은 틀린가? 바로 틀렸지. 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으니까 아, 그러면 이건 이용결합이라서 틀렸구나. 자, 그 다음에 디귿. 야, 여기 이게 3번이잖아. 우리가 되게 빨리 풀고 있을 거란 말이야. 1페이지니까. 너무 급하게 읽다가 여기는 좀 실수한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양이온과 자유전자사의 정정적 인력으로 결합이 형성됐다. 금속의 설명이지. 지금 자유전자. 여기가 틀린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다. 이용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에 근데 양이온 플러스고 음이온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은 다 정정적 인력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용결합의 특징은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인력은 금속 결합의 성질이지. 금속 원자 내부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양이온과 그 주위를 돌아다니는 자유전자들이 인력이 적용해서 금속 결합이 형성되는 거니까 이건 금속 결합의 설명. 그래서 화학 결합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 급하게 읽다가 이 부분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주의해서 잘 봅시다. 자, 기억만 맞으니까 3번의 정답. 1번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지금 탐구활동 문제가 나왔는데 이 탐구활동 문제들은 이 결론 있잖아, 결론. 꼭 봐야 된다. 이게 대부분 옳다야. 근데 가끔 옳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써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지금 이건 옳다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가설이 맞는 내용이어야 돼요. 이 주어진 자료하고. 근데 만약에 옳지 않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맞지 않는 걸 골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옳으니까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하고 부합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2, 3주기에 대해서 1차 이온화 에너지 자, 제1 이온화 에너지를 줬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 거지. 1족, 2족, 23. 1족, 2족, 23. 감소. 그치? 그 다음에 15, 16. 감소. 또 3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족, 2족, 23. 또 감소.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15, 16. 감소. 1족, 2족, 23. 14, 15, 15, 16. 17, 18.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2주기에서 3주기 내려갈 때 떨어지죠. 같은 족에서는 떨어지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있는데 자, 봐. 같은 족에서는 감소하고 있잖아. 전부 감소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 가사란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고 그걸 골라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보기에 쭉 보면 동그라미 2번. 자, 이것만 맞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은 지금 같은 족에서는 원자분화가 클수록 아래로 갈수록 감소했으니까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같은 족에서 자, 껍질 수가 크다라는 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2주기보다 3주기 껍질이 많은 거지. 자, 그래서 반대로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3, 4번은 같은 주기에서는 계속 증가도 아니고 계속 감소도 아니잖아. 이렇게 예외 구간이 있는 거 아는지 자, 그거 같이 물어봤던 자, 문제였던 거지. 자, 그래서 전부 맞는 결론이 나오려면 이 가설의 결론이 맞으려면 자, 2번의 설명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4번 정답 2번 하면 되고요. 자, 그럼 5번 정답 2번 하면 되고요. 자, 그럼 5번 정답 2번 하면 되고요. 다시 1번 해봅시다.